2인분이 3인분의 누구랑 놀 때 제일 좋아? 잘 모르겠어 너무 취침하니까 나는 안 놀아줘 아빠는 어때? 아빠한테 바라는 거 있어? 엄마는 어때? 엄마한테 말해봤어? 어준아 내 맘에 맞들여줘 어준이야 너야 주면 좋겠어 엄마 엄마야 같이 이거 잡아당기지 말고 어준아 엄마 맞춤 됐어 엄마님이야 왜 어준이는 배워가지고 왜 어준이는 어준아 무섭겠다 근데 금쪽 입장에서 하네 엄마 그냥 얘기해 어준아 엄마 보고 있네 엄마 여기 있었어 어준이 혼자 잘 놀면서 왜 그래 어준아 놀다가 어준이 그만 놀고 싶으면 와 엄마 기다려 안 기다려 엄마 기다려 어준이가 어준이는 한글이 좋아 수학이 좋아 그림 그리는 게 좋아 그림 그리니까 그래 엄마가 봤을 때 너는 공부에 소질이 없어 어준아 미대 갈 거야? 미대 오빠 할 거야? 미대 오빠? 미대 오빠 미대 오빠는 잘생겨야 돼 너는 안 돼 어머 어머 근데 너 미대 오빠 못해 어머 왜? 미술은 돈이 많이 들거든 왜 그래? 엄마는 돈이 없어 그래?